중국산 문짝입니다. 중국산 쟁반입니다. 중국산 자전거입니다. 또 다른 자전거입니다. 중국산 권총 시범 사격 중입니다. 이번에는 산탄총입니다. 그리고 중국산 카트입니다. 단점은 물건을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중국산 프라이팬입니다. 또 다른 프라이팬입니다. 가죽 바지입니다. 중국산 검은 바지입니다. 살도 검은색으로 변합니다. 중국산 그라인더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뱀이 아닙니다. 샤워기입니다. 중국산 실가위입니다. 중국산 일본도입니다. 중국산 줄자입니다. 중국산 청바지입니다. 손으로 찢어서 입으면 됩니다. 중국산 집게입니다. 무엇이든 집을 수 있지만 내구성은 장담 못합니다. 중국산 창문입니다. 그리고 중국산 칼입니다. 성능 좋은 중국산 콘센트입니다. 대신 손으로 만지면 부서집니다.